따박따박 수익나는 따박의 주식입니다.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에 삼성전자는 종가로 1.07% 상승으로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7만6천원을 돌파하려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 침체를 이겨내고 딛고 다시금 반등하는 흐름에 대해서 그대로 쭉쭉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지금 현재 이 지점에서 과연 삼성전자 주가가 더욱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새로 나오는 뉴스 소식들 같이 한번 알아보면서 살펴볼 거고요. 동시에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지금 현재 주식을 매수해야 되냐 혹은 매도를 해야 되냐 비중을 줄여야 되냐 이런 내용들 제가 적절한 대응 내용까지도 우리 주주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오늘 같은 경우 1% 상승을 보여줬는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까지 같이 한번 주가가 강하게 올라줬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코스피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시장 역시도 1.1%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강하게 올라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 최근에 변동성이 너무나 심했죠. 앤캐리 트레이딩 청산이 된다. 혹은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다른 것보다 이 내용이 가장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CNN이 이란이 15일 이전에 이스라엘을 공격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CNN에서 미국 메이저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정말로 조심해야 할 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란이 공격하겠다는 얘기 이미 일주일, 일주일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이란 내부에서 지금 현재 상당히 논쟁이 많은 상황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쟁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언론사에서 제대로 15일 이전에 공격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15일인지 협상회담 이전에 이란군이 공격해 올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상황 자체가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여전히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전개 상황은요. 이제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이란이 지원을 받을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먼저 공격에 나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이 직접 공격을 가하면서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자마자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란 이스라엘 전후 속에 미국 중동에 유도미사일 잠수함 바로 배치를 했다. 보복에 대해서 공언 미국이 이란에다가 직접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상 여러분들 전면전이에요. 서로 공개적으로 숨기는 거 없이 공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지금 상당히 눈치 싸움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과정 자체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과정 자체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갈등 상황을 여러분들 이란이 아무 일 없이 넘기기에는 잃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공격하는 과정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이 부분은 생각보다 그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잽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15일 이전에 본격적으로 공격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15일은 언제냐. 15일은 여러분들 미국 시간으로 미국 시장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미국 시장 옵션 만기일이다. 무슨 말이냐.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지수가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 미국 옵션 만기일 이전에 이런 선택이 된다라는 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지금 이 전쟁, 공격 관련 소식이 주가 지수에 정말 큰 영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폭락의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요. 바로 이 선물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누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물을 매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에 지금 배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 총 누적으로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계 투자자들은 지금 계속해서 상방으로 배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이렇게 아주 강하게 여러분 이 규모가 얼마입니까? 2조입니다. 2조 원치의 하락 배팅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새로 나오는 뉴스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뭐다? 지금 현재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잘못하면 한 번 또 한 번의 검은 월요일처럼 장대 은봉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차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상승에 대한 힘이 생각보다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1%대 상승밖에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하락 은봉 이후에 본격적인 회복 흐름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면 이 박스권 내에서 계속해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정도로 보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물 소화 과정이 있다라는 건 뭐다?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세력들이 매수세가 여기서 소화가 되고 매수세가 다 소화가 되면 다시 한 번 하락에 대한 힘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승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은 뭐다? 7만 5천 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 7만 2천 원도 깨지는 흐름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 부분은 당연히 단기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기 단기적으로는 대응을 하시되 중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만큼 좋은 주식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쭉 올라가는 흐름 특히나 지금 반도체 쪽으로 경쟁력이 상당히 강한 삼성전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년 2년 보실 거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왕 산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 대해서 통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조심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언제쯤 다시 오를 수 있게 되냐?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우리 삼성전자 그리고 따박이 구독자분들에게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매수, 매도, 타점 안내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따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타점에 대한 직접적인 매매 내용이다 보니까 따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 부분 우리 구독자분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있고 동시에 또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폭등이나 폭락이 나왔을 때 즉각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영상으로 보시는 건 이외에 바로 안내를 해드리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당연히 수익 보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부담없이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 안내를 해드릴 텐데 참여 방법은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9516-4935 번호로 저한테 삼성전자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 매수, 매도, 타점 안내 등 전략까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다른 과정 없이 과금 과정도 없고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부담없이 보내주시면 되시는 부분이고 특히나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외국인들이 하락 배팅으로 선물로 2조 1천억 원치의 하락 배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반드시 한동안은 변동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하락 배팅을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떨어진다고도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이제 상방으로 배팅을 바꾸는 과정에 의해서는 이 변동성이 너무나 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변동성에서 잘 대응을 하시기 위해 매수, 매도, 타점, 삼성전자 주주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부담없이 저한테 받아가시고 수익 보시는 데 도움 받아가시면 되시겠고. 여러분 삼성전자가 1분기 종합 반도체 기업 매출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장률 1위는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매출이 어떻다. 상당히 큰 규모로 인해 매출 3개를 1위 정도로 매출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당장의 이 수익성 정도만 제대로 회복을 하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갖춰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결국에는 어때요? 지금 현재 AI 시대, 이제 반도체가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시대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지금 같은 흐름에서 삼성전자 말로 이제 반도체 메모리 부분, 비메모리 부분, 그리고 스마트 가전 부분, 그리고 스마트폰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섭렵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수급을 반드시 생각을 하시는 동시에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 장기적인 흐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당연히 수익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대응하실 부분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분함없이 신청을 주시면 되시겠고 이번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버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